삼성전자가 앞으로 20년에 걸쳐 약 2천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제출한 세제 혜택 신청서를 통해 텍사스주 오스틴의 두 곳, 테일러의 9곳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새로 짓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신청서에서 삼성전자는 테일러와 오스틴 공장 11곳에 1,921억 달러, 우리 돈으로 252조 원의 투자금을 들여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삼성전자는 이미 오스틴의 반도체 공장 두 곳을 운영 중이고, 테일러에도 170억 달러를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.